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여 나무함이 타불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여 나무함이 타불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여 나무함은 임께 감사하는 마음을 믿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여 나무함이 타불 일가 진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여 나무함이 타불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여 나무함이 타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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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는 6도 6내를 벗어 낸 세계입니다. 천인, 아수라, 지옥, 아기, 축생할 때 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천당은 천소개가 되겠죠. 한천, 네천세계에 천하늘이 되게 많은데요. 극락세계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세계입니다. 깨달은 세계입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왕생활을 하게 되면 일단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를 벗어나서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불태전지 보살의 경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신 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극락세계는 한마디로 선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멀고 묵는 도시 아니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모든 정보와 의무 자체가 뽑았던 적이 전부 공부거리예요. 바람소리, 불소리, 쇠소리 전부 공부거리. 그래서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아멘 아멘